자 안녕하세요 북스러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부분을 할게요 남색집 몇 페이퍼 보시냐면요 262페이퍼 보세요 262페이지 자 거기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 공유 기능이 잘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강의 시작할게요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은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같이 물어본 적이 있어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개념 학습 있죠 개념 학습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자 여기서 교사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어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그래서 개념과 용어의 이제 뭐냐면 필요성? 실제 수업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절대왕정에 관한 그 수업에서 먼저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절대주의와 연관된 그 개념인 안건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증금주의 등등 있는데 자 이런 걸 차이로 설명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뭐 안건신수설, 그 다음에 뭐 중상주의 요거는 이제 사용사 기출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업을 하냐 필요성이 있죠 필요성이 그 밑에 있어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업을 할 이유가 뭐냐면 역사 수업에서 개념과 용어의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네 이거 있고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이제 추상적 용어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사 수업에서 보면 수많은 개념과 용어가 있는데 논본주의, 가전법, 수조건, 집전법, 수치체제 등등등 자 이렇게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는 자 이렇게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 역사학습이 어렵고 추상적인 용어들이 나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볼 때 개념과 용어의 설명은 역사적 설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교사는 수업시간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의 용어를 설명하면서 보내게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그 역사에서 사용하는 뭐 개념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역사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데 자 이 개념의 특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했어 어디에서 개념의 그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부분 있죠 그 녹색 책이 있는 부분 여기에서 했던 얘기에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개념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역사적 개념들 있죠 과학적 개념, 변화, 발전, 인과관계 등등등 본질적 개념과 관련된 것 등 여러 개념들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들 가운데 학자들 일치된 정리를 내리는 개념이 쉽게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개념에 대한 정리를 내리고 그걸 사용하곤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나 역사교사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사회과학자를 사용하는 개념에서 엄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이제 역사학의 개념의 특징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수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어떤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적 사실 중에 공통된 형성을 찾아내서 그 당시 이제 이상적인 그 형태의 수업 모델을 따르는 설명 그 다음에 개념의 내포적인 정의와 그리고 외연적인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나 비유를 활용하는 방법 등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용 사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용 사례는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교사는 어떤 역사적 사실 가운데 공통적인 형사가 찾아내어 이상적인 형태의 설명 모델을 만들고 그 설명 모델에 따라 설명하게 된다 자 이걸 이제 설명 모델을 좀 어렵게 말하면 이념형이라고 해 이념형은 막스베버라는 사람이 창실한 거죠 사회학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봉곤제도라고 하면 여러 유형의 봉곤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나 통로나에서는 봉곤제도의 모든 유형을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봉곤제도 하면 서유럽의 봉곤제도 특히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 실시한 봉곤제도를 주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설명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봉곤제도와 관련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봉곤제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봉곤제도란 봉신이 주군에게 신서와 충성에 맹세를 하고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에 이룬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중세 유럽 국가나 지역 가운데 이러한 설명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봉곤제도를 가진 국가가 지옥도 있다 그러나 역사교사는 이런 국가나 지역의 차이는 일단 배제한 채 주군과 봉신 신서와 충성 봉토와 계약관계 등 봉곤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을 중심화한 봉곤제도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하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봉곤제도 무엇인지 설명한다 대개 서양사에서 이상적 봉곤제도의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탕스 같은 나라들이 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제 활용 사례를 보면 개념과 용어에 관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개념의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개념의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 이거는 뭐예요 개념의 구성과 관련돼서 있죠 개념의 내포적 정의에서 속성 그 다음에 외연적 정의 사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얘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 시민혁명을 설명하면서 시민혁명은 절대방조를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도를 누리는 시민사회 건설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는 이익힌 혁명 개념의 속성을 중심한 내포적 정의의 다음 이러한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 사례에 속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좀 파악을 해주세요 시민혁명의 내포적 속성이 있죠 시민혁명은 절대왕족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사회 건설하기 위한 시민계급의 주체가 되는 혁명 이건데 시민혁명의 어떤 개념의 속성 내용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갔어요 개념학습할 때 개념학습할 때 개념학습할 때 시민혁명의 속성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내포적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시민혁명의 내포적 정의를 쓰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야 왜냐하면 이게 어렵네요 적당한 답이 없어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좀 막연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역효능 교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시민혁명의 내포적 정의는 이 예문에서 뭐냐면 입각해서 꼭 답을 설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내용도 좀 봐주세요 가끔씩 왈자비가 있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을 보죠 3번 세번째 사례를 보죠 세번째 사례를 보죠 교사는 또 개념의 의미를 알기시피해서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나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번째 사례죠 그래서 사례 비유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날 4.19민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소년은 붕괴 후 독립국 각국에서 파도처럼 퍼져나갔던 소녀민주 사례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개념과 용어를 이용할 때 장점을 보죠 장점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장점은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학생들 하여금 내용을 쉽게 또는 체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장점도 보면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뭔가 학습 효과를 써가면 모르면 역사적 사고의 촉진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전원 교수님들이 실제 교수님이 팀을 줬대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력 모르면 역사적 사고를 쓰라고 모르시면 역사적 사고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부터가 보면 한 개나 유의점이 보통 나올 때 그러나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유의점이에요 유의점 자 여기 유의점을 보면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유의할 점은 개념과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유의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면 하면서 봉곤제도에 또 얘기했어요 봉곤제도는 넓은 범위의 봉곤제도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좁은 범위의 봉곤제도는 주종제도만 한정돼서 얘기한 반면에 넓은 의미의 봉곤제도 같은 경우에는 장원제도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킨 거죠 더 나아가서 중세 유럽이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봉곤제도와 서로 비교하는 수준으로 설명이 하게 된다면 봉곤제도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좀 눈여 볼게 보면 유럽 중세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봉곤제도 서로 비교하는 것 쉽죠 하여튼 쌍모적계약관계 허전적계약관계 중앙집권적 봉곤제도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2차 논술형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전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유의점 중에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네요 아 여기 예를 든 게 계속 뜨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에 대한 여기 얘가 첫 번째 얘가 이거고 또 한 부터가 두 번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절대주의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봉곤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과 권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따라 개념의 설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갖고 세 번째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족장사의 연맹왕국 고대국가 등 고대사의 정치와 관련된 개념의 용어는 아직도 정의를 내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의 유의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난점을 인식하고 개념과 용어가 내포로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유의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이제 이렇게 밑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총괄적 설명이에요 총괄적 설명 자 이 총괄적 설명은 기출에 진짜 많이 나와요 기출에 이번에도 이제 시험이 나왔죠 총괄 개념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이 총괄적 개념은 어 여기 남색 책 외에도 파란 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책에도 있어 특히 이 노란 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노문 내용도 이제 있고 그런데 파란 책까지는 모르겠는데 노란 책은 최근에 안 나온 추세니까 그냥 나중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자로서 이 노란 책 내용을 좀 약간 뒤에서 이제 좀 더 해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아이고 잠깐만요 총괄 개념은 이제 파란 책하고 좀 비교해서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총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음 총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의는 그 밑에 나와요 총괄의 정의는 자 1년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개념 아래 그 사건 한 대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벌써 월시가 총괄이라고 불렸다 음 역시 기념은 적절한 개념이죠 적절한 개념 음 그래서 월시는 그 당시에 이 총괄을 뭐와 뭐의 정목으로 이제 접근했냐면 간념 논하고 그 다음에 실증론의 어떤 정목으로 이제 접근했어 둘이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야 예 물론 간념 논의 장점을 합쳐놓았다고 해서 간념 논 100%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실증의 장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실증의 100% 뭐냐면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각각의 또 차이점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시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었고 이 총괄적 설명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설명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측에서는 가학적 설명 방식이 한 부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설명 방식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시켰지만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얘가 이 윗부분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면요 1936년에 시틀러가 라이라트에 점령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시틀러가 권력을 자각한 후 추구해온 침략 전쟁들 즉 군비축수의 거부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 올스텔의 합병 주텐트의 합병들과 관련시킬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총괄 개념은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외연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기준을 통해서 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묶어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근데 여기는 의도와 동기 같은 내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원인이 빠졌어 원인 왜냐면 원인은 객관적 상황을 판단해서 원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저 내면적 기준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원인이 빠져있어요 총괄 개념의 특징이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파란 책 내용을 좀 볼게요 총괄 개념의 특징이 좀 설명되어 있어 여기 보면 자 총괄 개념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총괄적 설명은 어떤 사건이 그 시태에 전개되고 있는 일반적 움직임의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시행하기에는 일로는 계획적인 동향이다 이때 계획적인 동향은 뭘 의미하냐 의도와 동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이 너무 짙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따라서 총괄적인 설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사 사건을 익히는 인간 내적 동기다 아까 얘기한 내적 동기죠 외적 기준이 아니에요 자 결국 총괄은 내적 기준을 묶었기 때문에 어떤 인가적 설명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 설명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체와 가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기출에 자주 운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괄적 설명하고 보통 이제 인가적 설명을 이제 구분하냐면 그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그 원인이 있는 것 없고 인가적 설명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총괄적 설명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도 기출에 언급됐던 그 사건의 실체 또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무엇이 되었는가 결국 가정과 관련된 거죠 실체하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밑에 있는데 총괄적 설명은 총괄적 설명은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개념마다 묶음으로써 일반적인 동향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일반화다 근데 이게 일반화에서 모든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화 할 때 특정한 시기나 거기에서만 적용되는 일반화가 있죠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제한된 일반화에요 그래서 총괄은 총괄 개념이기도 하면서도 일반화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때 일반화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4세기 누네상스 하면 이탈리아에만 적용될 수 있고 영종조 누네상스 같으면 영조와 정조시대만 적용될 수 있죠 자 하여튼 그러나 뚜렷한 논리적 구조와 방법적 체계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에서 총괄적 설명은 일정한 시대와 장소 전제 조건이 예의가 발견되지 않은 분류 안에서만 타당한 제한된 일반화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괄을 이제 다시 남색책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읽어볼게요 자 총괄의 목적이나 정책이 유사한 역사적 사건들 속 분실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자 이러한 관련된 사건을 한데 묶어서 어떤 전제를 형성한다는 간념의 궁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총괄적 설명은 그 역사적 그 시대적 지배이념이나 정책이 여기에서 지배이념과 정책은 아 아까 말하는 그 파란책에 말하는 뭘까요 여기 내 쪽 동기죠 내 쪽 동기야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찾아내고 이러한 이념적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을 탐색하며 그 사건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인연과 정책을 연관시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 함께 묶을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총괄 개념을 구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락은 뭐냐면 총괄적 설명과 합리적 설명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총괄적 설명과 간년론의 차이점 실중주의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비교표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총괄적 설명은 여러 개를 묶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실중론적인 측면도 좀 받아들이고 간년론적인 측면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설명 이론도 좀 받아들이고 등등 좀 약간 종합적인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또 완전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금씩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어요 각각의 그 설명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합리적 설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총괄적 설명하고 합리적 설명은 비교하는데 총괄적 설명은 인간의 목적 동기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설명과 동의돼요 이거는 공통적이죠 자 그러나 합리적 설명은 합리적 설명이 개별적 인간 행위에 초점을 둔 대만 해서 개별적 인간 행위 이에 반해서 이제 총괄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 행위에 합리적 설명이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과 그 시대적 일반적 움직임에 관심이 있어 그 행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대적 추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자 문화운동을 유네상스 라는 개념을 묶어 설명하거나 19세기 프랑스에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민의 자유와 관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운동을 자유주의라는 운동을 통해서 묶어서 설명한 것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 유네상스 자유주의 이런 것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다 총괄기념에 속하죠 어떤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묶어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이 총괄적 설명하고 실증주의와 관련된 그 비교해요 그래서 보면 총괄적 설명은 사건의 인간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사건이 성격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법칙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실증주의 설명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관심이 갖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야 사건의 성격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네 번째로는 총괄적 설명하고 뭐하고 이게 두 번째인가요?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네요 총괄적 설명하고 간념 논간의 차이점이에요 총괄적 설명은 간념 논간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 총괄적 설명은 여러 사건을 묻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 아래 사건을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제사고를 강조하는 간념 논자 설명과 또 달라요 영향을 받았지만 총괄적 설명은 그 어떤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반해서 간념 논자들은 개별적인 인간 행위에 관심이 있어 합리적 설명 이론도 개별적인 인간 행위에 관심이 있죠 행위 설명 이론도 근데 이거는 이제 뭐에 영향을 받으냐면 합리적 설명 이론자 이 간념 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쭉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총괄적 설명이 그 당시 뭐와 차이가 있는가 총괄적 설명이 첫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 이론과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가 그 다음에 총괄적 설명이 실증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총괄적 설명이 간념 논과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보충자료에 총괄적 설명과 다른 설명으로 양식의 차이점을 해가지고 이 노란 책이 있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간념 논과 실증론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간념 논에서는 공통적인 인간의 행위와 합리적 설명이라고 했고 인간의 의지와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 차이점은 남색 책이 있는 내용과 겹쳐 있는데 일련의 사건과 일련의 의도와 동기 안에 묶어서 설명했다는 거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 자체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역사적 맥락 속에 파악한다 요거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간념 논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의 의도나 동기 내면적인 걸 강조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역사 변화와 제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거 좀 외면적인 걸 강조하는 거 내면적인 거나 그 다음에 제사고가 아니라 제사고는 이제 버지 속에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역사적 삶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이건 좀 약간 막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념 논도 제사고나 제어나 다 삶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일단 노란 쪽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적어놨어요 실정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이 여기에서는 약간 녹색 책이고 다른 얘기였는데 총괄적 설명이 여기에서는 법칙적 설명에 관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노란 쪽에는 일반 법칙에는 좀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실정론에서 얘기하는 포괄 법칙이 아니에요 포괄 법칙 이거는 준일반화 법칙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계획에서는 이 사건과 인간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법칙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포괄 법칙 같은 것이죠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는 포괄 법칙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제 좀 재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총괄학습에서 탐구학습 적용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총괄학습하고 탐구학습이 또 적용될 수 있죠 탐구학습은 항상 어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 그래서 뭐 주제 설정 가설 형성 자료 수집 관련된 발견 겸증 일관된 의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탐구학습 일반화인데 이게 총괄학습 축출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습 목표부터 쭉 있는데 이거 그냥 눈에 한번 발라두세요 제가 이거 왜 지원했냐면 그러면 예전에 기추가 관련된다고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 표 자체가 노란 책이 있거든요 노란 책에 보면 총괄 개념을 가지고 학습활동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탐구학습 모형인데 이 총괄 개념과 탐구학습에 적용 관련된 모델이 있었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언급된 것이 예전에 객관식 기춘인가 그때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충자지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총괄 학습의 어떤 사용방법 같은 것들 쭉 얘기해보세요 교실에서 자 여기 보면 총괄을 위한 설명방식은 역사학습에서 강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교 교과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절대주의 그 다음에 시민혁명 자유주의 민족주의 같은 서양사에 흔히 볼 수 있는 개념들이나 한국사에서 나타난 신학운동 개화와 보수의 갈등 등 개념하러에 관련된 사건을 포스포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 총괄에 설명한다 총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게 뭐냐면 총괄의 학습의 장점이 나와요 총괄의 학습 여기까지 학생들로부터 해갖고 총괄의 학습의 장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점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그것도 쓰고 나왔죠 학생들은 총괄을 통해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이념이나 동양에 관련시켜 이야기하며 그 사건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인 일로 파악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건들의 관계를 좀 더 의미있게 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부터 시작 두 번째 장점이 나오는데 총괄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 혹은 동양을 중심으로 잡다한 사건을 묻고 이를 통해서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참여하고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기여할 수 있다 예전에 말했지만 모르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쓰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세 번째는 총괄은 사건들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 나오는데 여기 잠깐 파란책을 좀 보세요 파란책도 총괄학습의 이제 장점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얼굴 내용과 거의 겹쳐요 근데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걸 이제 찾아내시면 그렇죠 여기에서 좀 한번 보면 자 마지막 부분 또한부터 보죠 여기 총괄적 설명으로 하여금 과거의 구체적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총괄 개념이라는 자체가 어떤 외적인 기준을 바탕한게 아니라 내적인 기준을 바탕한거죠 일련의 어떤 사상이나 동기 의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남색 책을 돌아서 잠깐 또 볼게요 그러면 총괄학습이 만능이야 그건 또 아니죠 총괄학습은 또 단점이 있어 단점 그래서 이제 단점이 여기 나오는데 단점을 보면 총괄적 설명 이념이나 정책 혹은 지향점이 공개한 사건들이 정의되고 동일한 시기와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이 하더라도 그런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 사건을 정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총괄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19세기 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데 19세기 때 모든 형상들을 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퍼섭해서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영양방사 이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음 총괄학습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한계고 자 그러나부터인데 이게 그러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맥사항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라는 것들 그리고 왜냐면 단점의 문제를 또 더 보충 더 이어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라고 고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그런 요소들을 공유하는 사건들을 발견하기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총괄가족의 자의적 기조에 동원되기 쉽다 두 번째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또한 총괄적 설명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원인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죠 총괄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성격 실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자 그런 문제에 이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설명 형태이므로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설명의 본지는 다소 벗어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란 체계 내용을 볼게요 파란 체계도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자 보면 완전히 다르네요 내용이 자 첫 번째는 자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총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인간의 이념이나 목적 외의 제도사 자연적 조건 등에 대해서 고려한 것 같이 역사적 가정을 총체적 파악하는 것은 자세가 필요했다 자 왜 그럴까요 총체적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동기 같은 내면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내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추가하시고요 자 참고로 이거 노란 책에 좀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총괄적 수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총괄적 설명 단점을 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총괄적 설명할 때 원인과 배경을 같이 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총괄적 설명은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과적 설명하고 총괄적 설명이 헷갈린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원인이 있는 게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어 원인이 있으면 인과적 설명이 되는 거고 원인이 없으면 총괄적 설명이 되는 거에요 쉽죠 그걸 구분을 하셔야지 기출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죠 비교적 설명이죠 자 이 비교적 설명은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설명은 이제 그 앞에 비교학습 부분 있죠 비교학습 부분 그 비교학습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비교학습 부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유추 다음에 비교가 거의 1, 2등을 거의 차지하거든요 비교하고 유추가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역사가나 역사교사들이 비교하는 방법도 일쯤 나오는데 뭐 역사교사들이 뭐 역사 수업에서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사 연구에서 비교사들의 연구 뭐 토인비의 어떤 도전과 응전에 그 역사 연구할 때 28개 문명을 비교적으로 고찰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비교학습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 공통적인 특징이 나온 것이 이와 같이 부터 그 밑에 문장이에요 비교 설명은 각각 다른 시대 국가, 문명,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고 자 이를 통해서 그 사실이나 사건들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성형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키워드는 뭘까요?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거야 공통적인 차이점을 밝히는 게 비교학습의 특징이죠 예 좀 기억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익명시험을 보면 역경 문제 말고요 한국사라든지 상황사 할 때 뭐 어떤 것을 비교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굳이 밝히려고 하더라고요 밝히지 마세요 이때 비교는 그냥 차이점만 얘기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한국사 교사나 한국사 교수라든지 사양사 교수는 비교라는 개념의 어떤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냥 차이점을 얘기하시오 그냥 비교하시오 이런 말을 그냥 혼동해서 쓰는 거 같아 요번에 기출문제도 좀 그렇고 멜핀 현장과 대현장하고 비교하시오 그렇게 이제 해서 혼동해서 쓰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유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교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한국사나 서양사 교수, 동양사 교수 다 인지하고 들어가서 문제 내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 사람들은 영국, 저기 전공 분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역교로 교수들도 한국사나 서양사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예문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역사에 팩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게요 역사 연구에서도 비교 방법을 선호하는 역사가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밀이에요 밀 밀은 엄밀히 말해서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가들이 밀의 일치법과 차이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치법과 차이법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여기에다 설명했는데 딱 보면 알죠 일치법은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고 차이법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치법이라는 것은 설명의 대상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요인의 형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에 차이법 2개 이상의 사례에서 대부분 요인이 비슷하면서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의 형성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이법 차이점에서 여기에서 그때 하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 그 차이점의 형성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차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원인도 같이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었어 이 예를 꼭 읽어보셔야 돼 이 예문은 역교론 예문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 서양사에서 한번 기초에 나왔어요 이 예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역교론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서양사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낸 거죠 자 유럽의 중세국이 나타난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의 부활 부활 상인과 수공업자의 제가 대도 길드의 발생 자유와 자치권의 확보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중세의 도시의 일반적 특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뭐예요 일치법이죠 여기까지 일치법이야 글씨가 엉망이라서 그러나부터가 중요해 이거 한번 줄치면서 읽어볼게요 북유럽 도시들이 본공기족을 배제했던 방면에 남유럽 도시들은 본공기족과 상공업자의 공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요게 예전에 논술형 2차 문제에서 나왔어요 요게 북유럽 도시들은 대개 보면 어떤 도시에요 독일 독일 북유럽 도시들이죠 북부 독일 주시 근데 요때는 이때 본공기족들은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성직자는 자체적으로 무장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공업자들 용병을 동원해서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장악했죠 자 근데 남유럽은 좀 달랐어요 남유럽을 주로 대표하는게 이탈리아인데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 있죠 북부 이탈리아 도시는 종종 기족 세력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자체적 군사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본공기족들과 상공업자들이 어떻게든 상공업자들의 본공기족들을 자기 체제에 포송을 시켜가지고 같이 공존을 했던거야 그래서 이런 점이 차이가 나 그래서 중세도시의 꼬문운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북유럽형과 남유럽형이 있죠 그래서 중세도시라는 거 보다는 중세도시의 꼬문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치운동 꼬문운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이게 맞나요 꼬문이 이렇게 쓰는거 외부 발음인데 꼬문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서양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차이점과 관련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비교학습을 어떻게 비교법을 이용해서 이용한 수업 사례들이 쭉 나와있어요 예문들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사양사 분양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동양사 관련된 내용들 그래갖고 여기 이것만 볼게요 동양사의 준화 본건제 서양 본건제도 비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각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자 비교적 설명의 목적은 비교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모하여 이를 통해서 비교 대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학의 목적이 있어요 비교적 설명의 목적 자 이거는 비교학습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비교학습 목적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비교의 유용점이야 비교적 설명의 유용점인데 이건 당연히 비교학습의 유용점과 또 연결돼요 비교적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은 왜 그렇게 유사성과 차이점을 성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고하는 것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며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게 장점, 유용점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어요 그래서 보통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되게 유의점성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장점이 되잖아요 한번 낸 것 같아 너무 이제 울고 먹었으니까 여기에서 장점 낸 것 같은데 장점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가 유의점이죠 자 이것도 이제 비교학습하고 겹치는 거예요 좀 읽어보시면 우연을 가해지 말라고 비교적 설명을 할 때는 비교의 대상에 대한 성립권을 갖거나 우연을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각 종교를 비교하면서 특정 종교를 선호해 감정을 나타낸 거다 두 문명을 비교하면서 우연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다 그래서 과거 서양학자들은 세계의 문명사에 소소하게 하면서 암호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문명에 대한 우열 지식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는데 서양과 문명의 동양문화에 대한 우열 지식을 드러내고 약간 그러네요 아마 이게 문장이 서양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대한 동양문화에 대한 서양 문화에 대한 서양 문화에 대한 동양문화에 대한 우열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게 문장이 맞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학습의 유용점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 자 유추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유추 유추도 시험문제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래서 94년도에 나왔고 08년 10년 18년 이게 나왔어 그리고 유추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 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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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지식과 또 연결돼요 교육내용지식의 방법으로서 유추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좀 뒤에 읽어보겠지만 형식적 조작기 있죠 형식적 조작기의 방법 교육방법으로서 유추를 피리나 살림이 권장하고 있어 유추방법을 그래서 이게 18년도 한번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됐어 이것도 좀 약간 됐네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이제 좀 안 나왔던데 한 3, 4년 됐죠 지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볼게요 자 유추 들어가기 전에 유추는 크게 봐서 비교학습의 1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학습 그러니까 비교학습이 큰 범위고 그 안에 유추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추도 공통점하고 차이점은 상당히 강조해요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차이점을 같이 찾아요 그래서 비교학습의 1단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설명 모델 모형이 되게 비교 설명에서 따와요 앞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죠 여기 있는데 비교 설명에서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실 중에 어떤 하나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두 개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잘 모르는 사문의 실상을 추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비교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비교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비교학습의 모형을 바탕으로 유추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유추의 어떤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갔던 거에요 예 그리고 이제 노란 측에도 여기 나와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뭐냐면 이해시키는 방법 끌어내는 방법 그래갖고 그 밑에 이제 뭐 인류학자 연구 방법도 쭉 나와있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고대 이제 그 사회의 특수한 간섭을 이야기해서 원시사회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서로 비슷한 사회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형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유추의 특징이죠 밑에 유추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것은 고대시대 때 그 원시사회에 현대의 원시사회 원시사회나 현대의 원시사회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추세한 거에요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는 동형적 구조죠 동형적 구조 자 그리고 이제 쭉 볼게요 이러한 비교 방식은 유추에 의한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교 설명을 가고 있지만 비교 설명은 유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유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추의 특징은 또 밑에 또 화면 있는데 유추는 두 개의 상황이나 사건들 가운데 그 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의하는 설명 방식이죠 앞에 언급한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유추는 역사과 외에도 사회생활을 많이 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떤 특정한 한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과거에 비슷한 그 그 그 한자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학생 현재 다른 환자의 치료에 뭐냐면 인용하는 방법 예측하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유추에 입각한 거죠 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학교에서 유추 활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유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유추에 의한 설명할 때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일반적인 경험 혹은 역사적 사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이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나 자랑하는 야생화와 민주주의에 서로 비교하면서 민주주의가 혐당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음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유추의 방식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동양인가? 동양책인가? 거기에서 동양책에서 유추해야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유추가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양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유추를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추는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기준의 사건들을 공유하는 동양 유사성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때 그 사건에 관한 기준의 지식이나 경험을 해당하는 것을 기반사례라고 하고요 기반사례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는 호적사례라고 한다 이거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기반사례 호전사례 원래 잘 알고 있는 기존 지식 경험 같은 거는 기반사례 그리고 기반사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호적사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용어 개념 이렇게 설명을 용어 개념을 개념화 시키면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역사 설명에서 유추의 이용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역사 설명의 유추는 강범이와 이용이다 역사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익숙해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사항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효과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로마 공화정 말기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로마 공화정 말기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로마의 자영농의 몰락을 재촉한 중요한 요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는 오늘날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초대한 농민 생활 어려운 기반사례를 하겠다 그 앞에 새로운 사례는 포족 사례죠 로마 사례는 또 1929년 미국의 월가의 주가 폭락 사태로 시작될 경제공황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는 오늘날 가끔 재현되는 월가의 주가 폭락 상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식 시장의 어떤 미친 것에서 기반사용이 있다 그러니까 1929년에 미국 월가의 주가 폭락 상태 대공황을 일으킨 사태죠 이거는 포족 사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반사례와 포족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유추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유추 이용한 필요성을 대해서 얘기할게요 역사적 설명에서 유추가 표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실로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유추의 이유죠 그래서 지나가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추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생소한 역사적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이라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추의 활용함으로써 그 이제 뭐냐면 어떤 허용성이 있는가 이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유추의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교사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네 두 번째로는 자 유추의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비교, 대조, 분석 등으로 고차적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역사적 사고 이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추를 할 때 이제 장점들이 나와요 장점 근데 시험 문제는 장점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좀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이점이 많이 나와요 교사가 그거 할 때 유이점 자 유이점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많이 나온다 기출문제 이 유이점 부분은 여기도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형식적 조작기를 할 때 유추 활용법이 있어요 거기에도 있어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내용을 분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이점이 뭐냐면 유추는 이제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사에 삼아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포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어 기반사에 학생이 잘 모를 경우에는 당연히 포적사를 통해서 유추가 불가능하죠 이해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유추에 의한 설명을 도의하기 앞서 유추에 대당해야 되는 사건들에 관련된 학생의 선행학습 정도를 파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친숙한 경험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된다 네 선행학습 정도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게 유추가 실패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노란 책에도 나와 있어요 노란 책에 노란 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왔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노란 책에서 찾아보세요 그 중학교 2학년 국사 수업에서 이 도사가 고려 말기에 농장의 성격과 그 학대 과정에서 노마의 나티푼디움과 관련시켜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고려시대 때 농장의 학대와 백성대의 실상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사회나 세계사 부분에서 노마의 나티푼디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얘기한 거야 실제 수업에서 나티푼디움에 대해서 말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두 분 아니면 몰라요 이런 식으로 뭐 별 의미 없는 그 반응을 보인 거야 어떤 게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학생말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서 넘어간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무슨 실패야 신숙한 경험 선행학습 정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교사의 잘못보다는 학생들이 문제지 1학년 때 세계에서 배우고 나왔으면 알아야지 꼭 중학교에서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고 오지 않았냐 했더니 뭐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아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네 영어 수학은 어떻게 기억해 그분은 안기과목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유의점을 볼게요 두 번째 유의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유의점은 이걸 염두해 주셔야 돼요 자 유추라는 것이 아까 유사점과 함께 모두 같이 한다고 했죠? 차이점도 같이 밝히는 거죠 비교학습이 1단이에요 유추도 크게 보면 그래서 이걸 염두해 두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사점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설명을 이용하는 유추는 역사에서 등장한 생명사건과 각오에 익숙한 사건사에 존재하는 동형 또는 유사성의 기초로는 두 사건사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 키워드가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교사는 두 사건사 공통적인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걸 학생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는 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현대민주정치와 아테민주정치 특징을 유추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현대민주정치와 아테민주정치의 존재하고 유사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두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그 자치다 그래서 이제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테나의 민주정치도 현대민주정치와 마찬가지로 주권재민권침 언롱민 의회의 집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표현 다수교육원리 등을 통해서 적응된 것을 유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 차이점과 관련된 거야 자 이 유추라는 것이 차이점도 강조되는 거죠 교사는 유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차이점 그리고 왜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왜냐고 나오죠 이유가 자 두 사건이 사이에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세 번째 사건이 내포된 고연 특징이 무엇인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이를 통해서 그 차별을 유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공통점도 있지만 그럼 남자의 고연 특징과 여자의 고연 특징들을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내용은 예가 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살펴보는 역사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나타낸 여러 가지 사실을 학습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것 같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차이점 그래서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현대 제의제 정치 아테네 불평등한 참조권과 현대 불평등한 참조권을 비교해 설명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내포된 성격의 특징과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비교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 거야 시대사 할 때도 그런 거죠 조선시대 고전시대 비교해야지 이제 조선시대 특징이나 고전시대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특징이라는 것이 양쪽은 공유하고 있지만 한쪽이 더 많이 공유한 양쪽은 공유한 점도 있겠지만 그 어떤 특징이 특징이라는 게 양쪽에 공유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부각될 때 이걸 특징하고 얘기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차이점을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유추시킨 거다 그래서 공통점과 함께 특징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차이점도 밝혀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어렵고 교사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부정적 인식의 유연성을 사전 검증해야 된다는 거 동형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있어요 뒤에 그 남색 책의 또 그 뒤에 325페이지 부근에 있거든요 좀 이따 읽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아까쯤에 그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더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남색 책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인식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유추를 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유추를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이제 뭐 국어 시간에 군대 가는 거는 남자들은 이제 가서 군대 가서 맨날 죽이고 들어온 것들 막 사람 죽이는 방법만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구글 시간에 유추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좀 피해야 돼요 이런 데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관련된 유추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325페이지에서 또 있어요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그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 부분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일단은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 예 아 쉬기 전에 제가 검증 인증번호를 좀 얘기해 주죠 네 두 번째 그 수강 인증번호는 아 18번이에요 18번 아 첫 번째 인증번호죠 첫 번째 수강 인증번호는 18번이에요 18번 3 4 5 5 5 6 5 5 감사합니다.